진짜 너무 맛있어. 와! 하하하하 저 한국 파트넛만 진짜 딱 어울리는 것 같은데 날렵한 탁선 보이시나요? 치킨을 보고 돌처럼 느끼고 햄버거를 봐도 돌같고 다 돌같아요. 이 맛은 먹으면요. 이만큼이 나와요. 28kg 정도 뺏을 때 저 얼굴이 진짜 안 돼요. 이것도 뱉을 때 도심으로 떨어져요. 에이 그거...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. 하하하하